동대문구가 부부의 날을 기념해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이 직접 신청사연을 읽어주는 행사를 가졌습니다. 부부가 서로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에서 준비했다고 하는데요. 강유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부부의 날은 둘이 하나가 된다는 의미로 매년 5월 21일에 열립니다. 부부관계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화목한 가정을 일궈가자는 취지로 제정된 법정기념일입니다. 동대문구가 부부의 날을 기념해 비대면 특별 행사를 열었습니다. 부부의 날을 앞두고 동대문구 지역 부부의 특별한 사연이나 에피소드를 미리 신청받아 접수된 사연을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이 동대문구청 유튜브 채널을 통해 직접 읽고 신청곡도 들려주는 행사입니다. 선정된 50가구에는 부부의 날 당일 가정으로 꽃이 배달됐습니다. 또 행사 당일 실시간 댓글 참여자에게도 추첨을 통해 선물이 증정됐습니다. CNB 뉴스 강유진입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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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